지훈 누나, 저희 조금만 뒤로 갈게요. 지훈 씨, 잘 다녀오세요. 지훈 씨, 왼쪽도요.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. 자, 저희 뒤에 보세요, 뒤에. 뒤에 조심하세요, 위에. 조심하세요. 근데 이걸 하면 보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나요? 아이씨, 이쪽도 해줘야 돼요. 조금씩 길게 해주셔야 돼요. 자, 앞에 조심하세요, 뒤에. 고마워요. 지훈 씨, 잘 다녀와요. 고마워요. 자,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. 마지막 한 번만, 뒤에. 지훈 씨, 여기 꺼요. 나와주세요. 아, 네. 다시. 네. 아저씨. 야. 아아. 아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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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 아악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